자, 여기에서 들어가 아르헨티나의 원어적이죠. 아침부터 품주의 고기를 나르는 주인공, 예를. 그는 고향을 떠나 이곳으로 와, 이제 막 정국이를 배우기 시작했죠. 그는 사수의 쓴 소리로 늘 하루를 시작하지만, 그는 섬실하게 일하며 자신의 일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무척이나 즐겁습니다. 아르헨티나의 원어적입니다. 아르헨티나의 원어적입니다. 아르헨티나의 원어적입니다. 아르헨티나의 원어적입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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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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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성 IC죠.